어머, 사람 다쳤나 봐?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... 야, 동구야! 야, 너 어디 가! 눈에 안 보이면 한없이 걱정되고... 작지만 소중한 너의 꿈 오늘도 빛나고 있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내가 더 힘들군 세상은 차갑고 숨 막혀도 넌 절대로 너 혼자가 아니란 걸 내가 다치더라도 그 사람에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고 유나 씨! 유나 씨! 유나 씨! 들어오시면 안 돼요, 위험해 좀 비켜봐요, 안에 아는 사람이 쳐서 그래요 비씨 위험하다니까요 상관없이 누가 비키라고 해 좀! 유나 씨! 유나 씨! 유나 씨! 동구 씨! 동구 씨! 동구 씨! 여긴 웬일이에요? 무슨 일 있어요? 그냥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스럽고 고마워 고마워. 뭐 그런게 사랑 아닐까?